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시의 올 한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논란 끝에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교통혁신을 맞은 곳이기도 하죠. 거물대리 일대 환경개선과 더불어 시네폴리스 개발 재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포시의 올 한해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정말 김포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개통된 도시철도 그리고 10년간 표류됐던 한강 시네폴리스 사업 재개 그리고 대곱면 일대 환경개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두 분이 생각하는 올 한해 가장 김포시에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김포의 도시계 분야를 꼼꼼히 살펴보면 좀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포에 많은 도시개발이 있으면서 다들 조합에 관련된 개발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좀 조합 아파트나 이런 건립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김포에서 만약 그런 조합 아파트가 문제가 됐다면 슬럼화가 될 수 있고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봤던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어떤 평화무드도 타고 전망지역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시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또 시에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서비스 행정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했는데 공무원 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대한 서비스 질이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시에서 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1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속에서 두 차례 철도 개통이 지연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개통이 이루어져서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잦은 고장은 있었지만 다른 김해나 의정부에 비해서 조기에 안착돼서 시민들의 편리성에 동호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대곱면을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또 사업가들의 일에 대한 의욕이 상실된 건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생산적 규제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산적 규제라는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 그런 환경 유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새롭게 그런 설치를 보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연과 함께 이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완벽한 시설이 구축돼 있는 이전 단지를 새로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병행하는 정책이 같이 이루어졌더라면 얼마든지 좋았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같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슈별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포시 행정 소통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아영 시장은 소통 행정을 늘 강조를 해왔고 지난해에도 500인 원탁회의와 읍면동 현장 행정 등 소통 행정을 계속해서 이어 왔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집행부의 시정 운행 과정에 있어서 시민 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나름대로 500인 원탁회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집정민주주의의 간접적인 형태를 띄는 건데요. 소통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소통의 의미라는 것은 정책적 소통과 인적 소통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인적 소통과 정책적 소통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의지는 있으나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돌아보면 지금도 좀 늦지 않았는데 일부 시에서 했던 그런 조례를 통해서 시정혁신단을 구성하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시가 3년 내지는 2년 동안 무얼 해나갈 거라든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시의 방향성이 정확히 정립되고 그 속에서 시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인수위원 단계에서는 보다 5일 정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심도 있게 정책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으면 좋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들을 논한다면 지금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소통 능력이 좀 더 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또 반영할 방법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 기자께서는 소통 행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정하영 시장이 은명동 가서 행정 관련 은명동에 내려가서 직접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에서 좀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오베이 원터케이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시의회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않았나 뭐든지 일을 하려면은 좀 급박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회, 시정 운영을 하면서 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좀 이루어진 부분에서 좀 진행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껄끄러워 잘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시의회와 좀 소통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오베이 원터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약간 충돌이 있었죠. 그렇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의회와 충돌이 있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정책 자문관을 둘러싸고 지난 한 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근무 시간 당구장 출입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시와 또 의회 간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 정책 자문관 정체성을 두고도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김포시의 정책 자문관, 제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하영 시장, 제가 당구장 취재했을 때도 정하영 시장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자문관과 함께 어쨌든 도시 쪽의 개발에 관련돼서는 일단 하얄리 일이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무 시간에 담근구를 친 거는 잘못한 일이지만 또 이 도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또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서 어쨌든 계속 유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정책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 자문관 역할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년 차를 접어주는 입장에서 이 정책 자문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정 운영 방향 그러니까 정치 정책에 대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말로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나고요. 모든 어쨌든 이 정책 자문관 통해서 도시 개발 쪽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되고 시네폴리스 쪽도 풀어놨다는 점에서 저는 그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도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업 연장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네폴리스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시 개발 사업들의 초점을 좀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전 의원께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참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 자문관 제도라는 게 무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관료 사회는 어떠한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료 사회를 아시겠지만 규정과 규칙이 일상화되어 있고 역할 체계가 경제 분합화되어 있는 능력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변화된 이 관료 주식 사회가 그것들을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노출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조회 정책 자문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 자문관은 그 어떤 일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정책, 전체적인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정책 자문관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리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 사회에서의 질서와 유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한이 없음에도 책임이 없음에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조직을 상당히 위험성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제도에 맞게 새로운 전문가를 저는 후반기 때는 시장이 결단해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으니까 시장이 정책 자문관 쪽에 너무 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선 정책관이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내년에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 균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좀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해드렸지만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획기적인 교통 개선 효과를 불러왔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지난해 상당히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개통 이후에 지금 운영에까지 지금 순항이냐 아니면 순항을 하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경전철 개통한 그런 지역들을 보면 용인도 그렇고 김혜의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초창기에 많은 하다못해 운행이 정지되는 사태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 잦은 고장은 있었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경전철 개통에 따르는 문제점이 최소화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김포공항에서 환승하는 그런 기간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용에 좀 편리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경전철 구상 단계부터 문제제기했던 일양으로 인해서 특히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들었는데 출근 시간에 혼잡도가 높고 조금은 몇 차량을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조금은 편리가 됐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기에 안정적인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비용 문제인데요. 지금 김포시가 개통 과정에서 이면 합의서를 작성을 했다. 이런 논란들도 드러나기도 했는데 재반비용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해법을 찾아봐야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일단은 그 이면 계약서 관련돼서는 정안신이 저번 주 금요일날 본의에서 얘기를 했죠. 법적인 검토는 끝냈다. 효력이 없는 걸로 알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도이처터의 계속 깨진 덕에 물붙기 시기인데 원인 제공을 밝혀낸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장기적인 용역을 통해서 밝혀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매년마다 50억 정도의 손해가 난다고 하는데 서울교통사 쪽에서, 그러니까 모기업이죠. 서울교통사 쪽에서는 수익금 있잖아요. 100억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교통사 쪽에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또한 내년 총선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에서 혼자서 풀은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느 정도 보존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삭정 부분이라든 이런 장기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울교통사 쪽과 대화로서 협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사안을 깊숙이 들어갔는데 서울교통공사가 40년 넘게 지하철을 운행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우리는 급히 개통을 해야 되는 압박감. 이것을 적절히 활용한 거예요. 뭐냐면 협약서대로 한다면 떨림 현상 재반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포시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 나중에 법적 책임, 법적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서울교통공사가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떨림 현상에 대한 비용 추가를 이면 합의서를 통해서 합의서를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시 고문 변호사들은 당연히 김포시가 법적 책임이 있다. 합의서이기 때문에 쌍방간의 기만과 그런 유괴가 아닌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기관에서는 자문관은 오히려 법적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고문 변호사라는 게 그 기관에 소속돼 있는 자문을 위한 자문일 뿐이기 때문에 판사가 되는 결정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체결세를 했으면 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합의서를 별도로 요구한 것은 서울교통공사가 체결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 권한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하고자 합의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러면 이 떨림 현상이라는 게 전체 운행에 대한 전체 책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협의학서를 폭넓게 해석하고 폭넓은 속에서의 책임감을 물어야지 별도 합의서에 대한 우리의 논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가 원래 협의학서를 체결할 때 안전 운행의 책임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는 그 논리를 확실하게 고수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김포 도시철도 이야기 잠깐 나눠봤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 한번 짚어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논란 지난해 뜨겁게 달궜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돼지 매몰 처리를 했는데 전염병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김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돼서는 9월 23일 통증에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총 김포 지역에서 4만 4천 9백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중에 7천여 마리 정도 수매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수매 진행 과정에서 좀 매끄럽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북부 지역은 수매를 한다고 하고서는 날짜를 자꾸 미루거나 어쨌든 그 수매하는 그 날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 갖고 조금 문제가 있었었는데 김포는 어느 정도 전체의 매몰하는 과정도 그렇고 좀 빠르게 판단한 것 같아요. 또 김포가 어쨌든 돼지열병에 대한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경기 서부 쪽에서 어쨌든 빨리 매몰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잠식을 시켰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강화도하고 강화군하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방역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뒤늦게 설치하더니 좀 언론의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자체가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죠. 이번에는 경제 분야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김포페이가 발행을 했고 그리고 대곱면일 때 경제 자유구역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경제 분야의 주요 이슈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지역화폐는 많은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또 우리 잘 조기에 정착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평가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보다는 우리 김포가 현재 대곱면 일대에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경제 자유구역 지정된 지역이 전국에 한 5군데가 있어요. 나머지 몇 군데는 해제가 됐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IT 산업이라든지 물류, 금융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세금 감면이나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첨단 산업들이 들어올 그런 유인할 수 있는 큰 정책 제도예요. 다만 제가 여기서 첨가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이 대곱면의 일대에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된다면 오히려 전기 자동차 이런 걸 먼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 수도행 자동차는 군산이나 울산이나 창원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만 안에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생산 시설이 가능해요. 지금 전기 자동차를 군산의 옛날에 GM 공장, 폐쇄 공장에 내년부터 생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R&D 산업의 유치의 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마곡이라든지 판교가 어떻게 해서 조성되어 있고 거기서는 어떤 산업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좋겠고요. 특히 마곡 같은 경우는 LG 계열사 기업들이 연구단지를 다 모아서 LG 사이언스라고 해서 한 2만 명 넘게 연구원들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그에 따른 1차, 2차 밴드 연구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올 부지와 또는 부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김포가 유치한다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젊은이들이 우리 김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개선 대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환경 문제 짚어보죠. 정하영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지난 1년 동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개선책이 추진된 사안입니다. 민선책의 환경 정책 어떻게 혹시 평가를 하십니까? 아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하영 시장이 일단 환경 부분에 너무 강하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맞고요. 또 한남 측으로도 보자면 환경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단속할 건 하겠다라고 본인이 천원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강하게 한 부분에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도 시민들도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호응이 좋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업체 측에서는 자구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계속 단속에 걸렸다는 거는 또 경기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생산하는 그런 공장에서도 약간의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요. 두 번째는 이 환경오염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건면 자유구역 추진이 한쪽으로 다 모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금 시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느라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올해 많은 현안 중에서 내년에 좀 놓치지 말고 이거는 풀어야겠다. 두 분 짧게 간단하게 먼저 정 기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마리 토끼입니다. 하나는 평화의 모터에서 약간 파주 쪽에 밀리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되면서 파주에 어쨌든 경제에 대한 부분은 부응을 익히고 자족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환경적인 부분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 전 의원께서는요? 네. 행정학에는 없는 일이지만 벽돌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다는 심정으로 지속가능한 행정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김포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성장 동력, 사람 가치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방향성이 성립됐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우리 마곡의 많은 연구단지들이 갈 곳이 없는데 이것들을 김포가 R&D 산업으로 유치한다면 제2의 판교, 제2의 마곡을 김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